여러분들, 엎질러진 물은 주어 담을 수 없다 그런 약속담 있죠? 그 문장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 없을까요? 엎질렀어요 제가 주어 담아 볼게요 주어 담을 수 있는 점지 아유, 뿌리지 못하네 분명히 주어 담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주어 담겨져요 왜?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즉, 열역학 2법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야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스스로 저에서 고로는 이동하지 못한다 이게 열역학 2법칙이라는 거야 자발적으로 일은 하는데 억지로는 저에서 고로 갈 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갈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는 일을 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역학 2법칙은 비가역변화 제일 위쪽에 있는데 비가역변화 동구방이 쳐놓고 거꾸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조건 불가능이 아니라 2법칙의 본뜻은 비가역 스스로는 비가역이다 스스로는 거꾸로 가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법칙의 본뜻은 비가역변화 1법칙의 본뜻은 비가역변화